다이아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다이아 여러분들 먼저 찾아와주신 기자 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린 어메이징 디아에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. 이번에는 멤버 분들 한 명씩 개인 인사도 좀 부탁드려볼게요. 안녕하세요 다이아 희연입니다. 4개월 만에 이렇게 새롭게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.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더 반짝반짝 빛나고 열심히 하는 다이아 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다이아 유니스입니다.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희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 준비 많이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예쁜 기자도 많이 써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주은입니다.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번 쇼케이스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채연입니다.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번 앨범도 많은 준비했으니까요.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활동하겠습니다. 네 감사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엔채입니다. 저희 다이아가 또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.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예빈입니다. 네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 미니앨범 듣고 싶어로 돌아왔는데요. 멤버들이 다양하게 스타일 변화도 주고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저희 쇼케이스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무대 열심히 더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다이아 잔입니다. 바쁘신 와중에도 매번 이렇게 쇼케이스대에 오셔서 예쁜 기사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너무 저희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무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다이아 쏘미입니다.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데도 자리를 빛내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세 번째 미니앨범 러브제너레이션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은지리입니다. 이렇게 더운데 매번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